어? 저거 뭐야? 대표님. 저거 큰일 난 것 같은데? 봐봐요. 민혜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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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미쳤어? 제정신이야? 수영도 못하는 게 물속연 외계에 들어가. 원래 잘했어요. 초등학교 때는 수영선수도 한걸요. 어릴 때 사고를 당한으로 늘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. 오래전 일이라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. 내가 왜 너 따위를 걱정해? 내가 상대해 주니까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? 너 진짜 뭔데? 대체 왜 너 따위 허접한 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사람 열받게 하는 거냐고 왜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지 모르겠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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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